오늘은 성경의 여인들 중에서 사로밭의 과부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합 왕이 동치하던 북이스라엘 왕국은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버렸습니다. 그 대신 우상들을 섬기며 하나님의 왕국이던 이스라엘을 사단의 왕국으로 바꾸어 놓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에 가만히 두고 보지 않으시고 그분의 종 엘리야를 보내셔서 북이스라엘을 징계하셨습니다. 그것은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게 하신 것입니다. 지금 문명이 발달하고 관정을 기계로 파는 시대에도 3년 반 지금 비가 안 오면 온 나라가 난리가 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수천 년 전에 3년 반 동안 땅에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는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으며 죽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이스라엘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난 결과 그분으로부터 받은 심판인 것입니다. 이제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내 말이 있기 전에는 다시는 이 땅에 우로가 내리지 않으리라고 땅을 치며 심판을 예고한 결과 북이스라엘에는 3년 반 동안 과연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성경에 의하면 여러 많은 천재 지변들이 하나님의 심판과 연관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3년 반 동안 사람들이 큰 고통을 당하면서 죽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그분의 종인 엘리야는 이렇게 저렇게 이 모양 제 모양으로 돌보아 주심으로써 3년 반 기근의 환란을 잘 통과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은 징계하시되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과 그분의 종들은 하나님께서 항상 이처럼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근 중에 엘리야를 그릿 시내가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물을 겨우 한 모금씩 마시며 아침 저녁으로는 하나님께서 희한한 기적을 보이셨습니다. 아침에 까마귀가 엘리야에게 날아오는데 고기와 떡을 무르다가 엘리야 앞에 갖다 놓고 저녁에 또 까마귀가 날아오는데 고기와 떡을 무르다가 엘리야 앞에 갖다 놓고 이렇게 하여 그 극심한 기근 중에서도 엘리야는 까마귀에 의하여서 즉 하나님께서 보내신 까마귀에 의해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도 한 20년 전에 서울에서 목회하고 있을 때 너무나 가난했습니다. 우리 사모님과 저와 딸 하나 그 당시에 있었는데 굶기를 밥 먹도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도 종들을 사랑하심으로써 까마귀를 보내주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할렐루야 저도 알지 못하는 어느 여집사님이 가끔 오셔서 홍금을 하고 가시는데 우리 사모님과 저는 그 집사님을 까마귀 집사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주님을 찬송합니다. 아무튼 하느님께서는 사랑하시는 백성들과 종들을 어떻게든 살리시고 돌보시고 먹이신다는 것을 오늘날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가운데 사르밭 과부한테로 하느님께서는 다시 보내시게 되었습니다. 그리 시내가에 물이 점점 마르더니 아주 이제는 한 방울도 나오지 않자 하느님께서는 사르밭으로 가라. 한 과부에게 너를 공개하라고 내가 명하겠노라. 그래서 엘리야는 사르밭이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한 과부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사르밭 과부에 대하여서 다시 한번 보아야 합니다. 이 사르밭은 이스라엘 땅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시돈이라는 땅에 있는 한 마을로서 신약 성경에서는 이 사르밭을 사렙다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르밭 과부는 이방 여인이면서 과부였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성경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즉 하나님의 선민이 아닌 이방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입은 구원을 받은 많은 여러 사람들이 있음으로써 이방인 구원의 모델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남한 장군을 잘 아시지요. 남한 장군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수리아 즉 아랍 나라의 장군이었습니다. 라합도 여러분 가난한 족속의 여인으로서 구원받았습니다. 루스는 어떠합니까? 하나님이 대단히 싫어하는 모합 여인으로서 또 구원받았습니다. 오늘 이 사로밭도 이스라엘 땅이 아닌 북쪽 시돈 땅의 여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특별히 이렇게 은혜를 입었던 것입니다. 주님을 찬송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본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습니다. 원래 우리는 선민이 아내였습니다. 원래 우리는 할 예가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구원이 우리에게 넘어오므로서 오늘날 유대인들이 아닌 우리들이 구원을 받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 사로밭 과부에 관하여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는데 과부에 관하여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남편이 없는 여자로서 사랑을 받지 못하고 보호를 받지 못하고 공급을 받지 못하는 외로운 여자 자기 스스로 모든 생활을 책임지고 해결해 나가야 하는 이 세상으로 말하면 의지할 곳이 없는 도와줄 사람이 없는 철양하면서도 고단한 인생의 여자를 성경에서 과부라고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과부와 과를 더 사랑으로 돌보라고 그분의 율법에서 명하신 것입니다. 이 과부에 대해서 우리가 말할 때 영적인 과부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의 참신랑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우리의 신랑임으로 앞으로 곧 우리를 데리러 오실 것입니다. 공중제림하실 때 그것은 곧 결혼식장에서 신랑 입장하는 것과 같습니다. 신랑이 입장하고 나면 그 다음에 신부가 입장하지요. 그분의 공중제림은 신랑 입장이오. 우리가 휴거되는 것은 신부 입장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참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그분을 영접하지 않은 세상의 사람들은 영적인 과부입니다. 또 신랑 예수님만 사랑하지 않고 세상에 있는 이것저것 잡다한 것을 많이 사랑하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말하면 창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앞에서 순결한 그분의 신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내에 과부들도 있는데 하필이면 이스라엘 바깥에 나가서 이방에 있는 사로바서의 사렙다의 과부에게 가서 공개를 받고 그 과정을 축복하셨습니까? 그것은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들을 숭배했으므로 하나님의 징계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떠났던 것입니다. 신약으로 말하면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이 유대인에게로부터 이방인에게로 넘어갔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방인의 때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이방인의 때입니다. 유대인들 외에 다른 민족들이 구원받고 있는 때입니다. 이 이방인의 때도 이미 2000년 가까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어떠한 때, 어떠한 시대는 시작할 때와 끝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의 인생이 시작과 끝이 있듯이. 그러므로 이방인의 때도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방인의 때 중에서도 대단히 끝부분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 곧 저 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이방인의 때도 끝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방인들이 이제 더 이상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때가 끝날 때까지 이방인들은 구원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 이후에는 세상 끝에 있는 7년 마지막 하늘에 오는데 그것은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유대인들의 구원을 위하여서 정해놓으신 특별한 기간입니다. 주님을 찬송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배척하니 구원을 잠시 이방인에게로 돌렸습니다. 그리하여서 누가복음 4장 25,6절에는 예수님께서 이처럼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아 때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나 엘리아는 오직 시돈땅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만 보내심을 받았다고 하셨습니다. 또 수리아 사람 나만 장군도 이방인이었지요. 그 당시에 그러면 이스라엘에 문둥병자가 없었습니까? 많았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에 있는 나병 환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고치지 않으시고 이방에 있는 나만 장군을 불러 고치셨습니다. 이것도 이방인 구원의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이방인들이 은혜받는 구원받는 특별한 때에 살고 있으므로 열심히 주님을 사랑하며 이방인 구원을 위하여서 애써야 하는 때에 있는 것입니다. 알렐루오. 이 사라밭 과부는 극심한 기근을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남자들도 죽어나가는데 이 과부가 아들을 데리고 어떻게 살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남은 한 줌의 밀가루와 몇 방울의 기름을 가지고 안 되겠다. 이제 이것을 마지막으로 떡 하나 만들어 먹고 아들과 같이 죽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길거리에 나와서 나뭇가지를 주워서 떡 구워라고 길에 나왔다가 엘리아 선지자를 만났습니다. 그래야 엘리아 선지자의 말대로 그 마지막의 떡 하나를 자기와 아들이 먹지 않고 그 선지자에게 대접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이 사라밭의 과부는 엘리아가 그러지 말고 그 마지막 떡을 나에게 주시오. 보통 사람들 같으면 이것을 순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 사라밭 과부는 마지막 남은 한 줌의 떡으로 자기와 자기 아들이 먹지 않고 믿음으로써 엘리아에게 대접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 과부의 집을 축복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3년 반 기건이 끝날 때까지 그 밀가루 통에는 계속 밀가루가 넘쳤습니다. 아무리 퍼서 밀가루로 떡을 만들어도 다음에 보면 또 가득이고 아무리 퍼서 또 가득이고 기름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부어도 보면 또 가득 차 있고 오늘 부어도 내일 부어도 기름병에는 항상 기름이 넘쳤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넘치는 축복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힘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복받을 사람을 정해놓고 그 복받을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종들이 대접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복받을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사로밭 과부를 축복하심으로써 오늘날 우리에게 여러 가지 교훈을 하십니다. 이방인들도 이처럼 구원 받을 수 있다. 이 땅의 과부들이여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말라. 그 많은 과부들 중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랑하심으로 이방에까지 보내셔서 구원하신 것이 아니냐. 어떤 면으로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오늘날 한편으로는 과부와 같아야 합니다. 세상을 향해서는 우리가 미련도 없습니다. 재미가 없습니다. 세상을 향해서는 우리가 맛을 잃어버렸습니다. 세상과는 인연이 없습니다. 그런 면으로 봐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과부가 되는 것입니다. 이 과부는 다시 신랑을 맞이할 날을 기다립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과부와 같은 심정으로 있을 때 우리의 새 신랑이 오셔서 우리를 신부로 맞이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빠져 세상이 이것저것이 너무 좋을 때 우리는 영적인 과부가 아닙니다. 그러면 새 신랑 예수님께서 오셔봐야 우리와 상관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을 사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이 사로밭 과부의 일은 마지막 한일의 중에서 후 3년 반에 있을 대활란에 대한 예표입니다. 세상 끝에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특별한 기간인 7년이 있습니다. 이 기간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유대인들의 구원을 위해 정해놓으신 때입니다. 그것을 마지막 한일회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한일회는 전 3년 반과 후 3년 반 두 마디로 나누어집니다. 그러면 전 3년 반에는 무엇입니까? 성도들이 환란을 통과하고 휴거되며 후 3년 반은 어떠합니까? 불신자들이 대환란을 통하여서 죽게 되는 그러한 때입니다. 또 후 3년 반에는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것으로 도피하여 그곳에서 양육받는 때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로 13절에는 특별한 기사가 나옵니다. 후 3년 반 동안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두 증인 다른 말로 하면 두 감남나무 두 촛대인 하나님의 두 종이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지도하고 저크리스도와 싸우며 이 땅을 심판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의 두 증인이 바로 모세와 엘리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르밭 과부에게 찾아가서 그를 축복하셨던 하나님이 보내신 종 엘리아가 앞으로 후 3년 반에 가서는 다시 나타나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1장 6절에는 저희가 이것은 두 감남나무인 모세와 엘리아입니다.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하는 날 동안 즉 후 3년 반 1260일 동안 비오지 못하게 하고 또 물을 피되게 하고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엘리아가 구약시대 때 3년 반 동안 비오지 않게 한 것처럼 얼마나 놀랍습니까 후 3년 반 대환란 때 엘리아가 다시 나타나 이 땅에 비오지 않게 한다는 것입니다. 또 땅에 남아있는 물도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고 있을 때 모세는 바로왕을 찾아가 하나님의 기적을 보였습니다. 애굽의 모든 물을 피로 변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후 3년 반에도 엘리아는 비 내리지 않게 하고 모세는 땅에 있는 물을 피되게 한다고 계시록 11장 6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것을 도표로 설명하겠습니다. 마지막 한일에는 세상 끝의 7년입니다. 그것은 앞에 전 3년 반과 뒤에 후 3년 반으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전 3년 반에는 성도들이 환란을 당한 후에 휴거댑니다. 그리고 후 3년 반에는 불신자들이 대환란을 당하면서 거의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때 이 후 3년 반에 관한 말씀이 엘리아와 연관이 됩니다. 후 3년 반은 날수로는 1260일로서 두 정인인 모세와 엘리아가 이 1260일 동안 예언하더라 또 하나님의 심판을 땅에다가 행하며 저크리스도와 싸우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두 정인이 바로 모세와 엘리아인 것입니다. 이 후 3년 반은 또 다른 방면에서는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나팔이 부는 동안이 후 3년 반입니다. 이 다섯째 나팔이 부을 때 첫째 화가 일어나며 여섯째 나팔을 부을 때 둘째 화가 일어나며 일곱째 나팔과 일곱째 접이 불리워지고 부어질 때 셋째 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럼 첫째 화는 한때 동안, 즉 1년 동안 계속되며 둘째 화는 두때 동안, 즉 2년 동안 계속되고 셋째 화는 반때, 즉 반년 동안 계속되므로서 합치면 3년 반, 후 3년 반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대환란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저주의 심판인 대환란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대환란 전에 있는 성도의 환란은 통과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대환란 때는 어디에 있습니까? 휴거되어 하늘에서 공중 혼인잔치를 하고 있는 동안 이 땅에는 대환란이 계속됩니다. 그러므로 이 사로밭 과부가 환란을 통과한 것처럼 성도들도 휴거되어 공중 혼인잔치함으로써 우리도 장차 대환란을 통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의 환란은 성교에서 누구와 비교해 놓았습니까? 다네엘스의 사드락 메삭 아벤노구와 비교해 놓았습니다. 다네엘스 3장에서 이 다네엘스의 친구는 너부간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앞으로 나타날 적그리시도에게 성도들이 거듭난 성도들이 굴복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사드락 메삭 아벤노구는 믿음으로써 성도의 환란을 통과하는 성도들에 대한 예표적인 인물입니다. 여러분들도 모두 다 사드락 메삭 아벤노구처럼 믿음으로 성도의 환란을 통과하고 또 사르밭 과부처럼 환란 때도 하나님의 은내로 환란을 통과함으로써 오히려 공중에 휴거되어 그분과 혼인잔치하는 여러분들의 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름으로 주곤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